안녕하십니까 원산지 관리사 원산지 결정기준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가 되겠구요 A형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1번 문제부터 풀도록 하죠 1번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지문 1번 읽으면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협정과 FTA 관세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죠 협정에도 있구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규정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FTA 관세특례법과 협정의 내용이 다르면 그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FTA 관세특례법을 우선 적용한다 틀렸죠? FTA 관세특례법은 FTA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FTA 협정이랑 특례법이랑 다르면 FTA 협정이 우선 적용되는 겁니다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거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만약에 FTA 협정과 다른 내용으로 특례법을 만들었으면 그건 특례법을 잘못 만든 거죠 그죠?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1번은 틀렸구요 자 2번 자 원산지 결정 기준은 일반 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나누어진다 그쵸? 일반 기준은 기본 원칙과 분야별 특례 자 맞구요 그 다음에 이제 원칙적으로 일반 기준과 품목별 기준 중 어느 하나만을 충족하여도 특혜적임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두 개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틀렸습니다 자 3번 미국 EU와의 FTA에서는 당사국의 언어를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충되는 경우 법정별 분쟁 해결 절차에 의하여 조정하게 된다 자 보통 그래요 우리가 칠레도 그렇고 싱가폴도 그렇고 EFTA도 그렇고 하라야산 FTA도 그렇구요 이런 FTA는 FTA 협정문이 당사국의 언어랑 그 다음에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언어상의 어떤 그런 해석상의 차이가 생기면 영어를 기본으로 해서 영어를 우선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한 칠레 FTA 협정이다 한 칠레 FTA 협정이면 칠레, 칠레는 스페인어스죠 스페인어랑 영어,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 거는 한글과 영어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해석상의 차이가 나면 영어를 우선시해요 영어를 우선시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랑 이유는 틀려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유는 당사국의 언어를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차이가 난다 그러면 협정별로 분쟁 해결 절차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동등합니다 영어랑 당사국 언어가 자 그래서 3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자 요건 기억을 좀 해두세요 4번 FTA 관세 특례법이 관세법에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수입신고서의 원산지 항목은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한 원산지를 기재해야 된다 자 그 FTA에 관련된 규정은요 FTA 협정에도 나오고 FTA 관세 특례법에도 나오고 자 관세법에도 나와요 관세법 229조에 원산지 확인기준이 나오고 있고요 또 관세법 232조에 원산지 증명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문제는 FTA 관세 특례법이 관세법에 우선 적용된다 자 이거는 아닙니다 두 개 다 국내법이기 때문에 뭐가 우선 적용된다 언정적용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수입신고서는 관세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따라서 이 수입신고서의 원산지 항목은 관세법 규정에 의해서 이제 적어야 되는 거고요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신고서는 관세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따라서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라서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4번은 틀린 말이라고 하죠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2번은 이제 거래 당사자 요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핸드폰을 이제 헤드폰을 수출했는데 헤드폰 자 거래 당사자 요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지문 1번 한국의 수입자 A상사는 미국의 B사와 그 다음 영국의 C사가 생산한 헤드폰을 수입해서 미국의 B사가 발행한 원산진고서를 합정관절을 시청했다 자 이것만 갖고는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 헤드폰이 B사에서 만들었어요? C사에서 만들었어요? 양쪽에서 다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미국에서 만들어서 영국에서 추가 가공을 해서 온 건가요? 영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서 추가 가공을 해서 온 건가요? 이게 불명해야죠 이게 불명한 상태에서 단순히 뭐예요? B사가 발행한 원산진고서를 합정관절을 신청한다는 얘기는 그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1번은 이건 아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자 2번 한국의 수출자가 자 일본의 중개상을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했어요 일본은 중개상이고요 자 그러면 1번의 중개상이 작성한 송품장 그죠? 뭐 1번에서 팔았으니까 뭐 1번의 중개상이 송품장을 발행했겠죠 인보이스를 송품장과 A상사가 작성한 원산진 증명서를 수입자인 미국의 B사에게 제공하여 특혜관서를 적용받도록 하였다 가능합니까? 특혜관서를 적용받는 거?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된 거고 자 원산진 증명서는 한국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한미 FTA 특혜관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자 이탈리아 본사인 본사 1번 대전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탈리아로 수출하는데 그 중간에서 일본 대리점 C사가 꼈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1번 대리점 C사가 이탈리아산 헤드폰을 수입을 해서 그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재수출을 하면서 작성하여 제출한 원산진 신고서로 협정관세 신청을 하였다 자 기본적으로요 결국은 이제 이탈리아가 원산진 물품이 한국으로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원산진 증명서는 이탈리아에서 작성이 돼야 되는 원산진 신고서는 이탈리아에서 작성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죠? 만약에 일본에서 추가 가공이 일어났고 그걸 일본산으로 볼 수 있다면 원산진 신고를 일본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의미가 없죠 한국이랑 일본은 FTA 협정을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신청해도 그죠? 일단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입 통관 후에 재수출하는 건 안 됩니다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직접 와야지 한유의 FTA의 특유 강사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운송 원칙 기억하십시오 4번 한국의 수출자가 홍콩을 통해서 인도로 출했습니다 그죠? 근데 원산진 증명서를 홍콩에서 작성했네요 안 되죠? 원산진 증명서 어디서 작성해야 돼요? 한국에서 작성해야 되죠 그래서 4번도 틀렸죠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직접 운송 요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잘못된 것을 고르는 거네요 자, 1번 직접 운송 요건은 해당 물품이 수출 당사국을 출발해서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 당사국을 운송되는 경우에 한해서 관세 특혜를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그죠? 맞습니다 자, 직접 운송 원칙이라는 걸 왜 만들었냐면요 첫 번째 이유는 그 영내 운송의 활성화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그죠? 뭐 여기 그 유럽으로 간다고 했을 적에 EU 국가로 간다고 했을 적에 한국에서 유럽으로 직접 가야 된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한국 빼거나 EU 빼거나 물론 다른 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죠? 주로 뭐예요? 한국 비행기랑 필리핀 비행기라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직접 운송 요건을 두면 주로 한국 배나 EU 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요건이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직접 운송 요건을 둠으로 인해서 중간에 다른 데 거쳐가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원산지가 둔갑할 위험이 있죠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는 거죠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직접 운송 요건이 생겨난 겁니다 자, 어쨌든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직접 운송 요건을 두는 이유는 자, 미리 얘기했네 영내 운송업 이용 그 다음에 원산지 연필을 둔갑 방지하기 위한 것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해당 물품이 비당사국을 거치는 경우 그 나라에서 환적 등 운송에 필요한 작업 이외에 다른 행위가 없었음을 세관 당국이 입증하는 서류를 수입자가 제출해야지 관세의 특혜를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요 일단 배가 경유국을 출발했으면 그때는 뭐예요? 서류 띄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경유국을 출발하기 전에 거기서 미리 이런 서류 입술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3번도 맞고요 4번 한미 FTA는 직접 운송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비당사국을 거치더라도 그 나라에서 환적 등 운송에 필요한 작업 이외에 다른 행위가 없는 경우 자, 어쨌든 이 앞에 부분 먼저 보죠 자, 한미 FTA는 직접 운송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또 네, 한 칠레 FTA 그래서 칠레랑 미국 한 칠레 FTA랑 한미 FTA는 직접 운송 요건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없기 때문에 그냥 경유에서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국에다가 창고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공급해도 되고요 중요한 건 영내산이면 되는 거예요 원산지로만 인정이 되면 되는 거예요 미국산이다 칠레산이다 아니면 한국산이다 그것만 인정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 여기까지는 맞고요 자, 비당사국을 거치더라도 그 나라에서 환적 등 운송에 필요한 작업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는 경우 수입자가 이를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아, 물론 수입자가 증명서류를 제출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른 행위가 있건 없건 안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직접 운송용권을 생각 안 해 그냥 하면 돼요 비당사고 거치더라도 그냥 거치면 돼요 필요한 작업을 한 눈에 안 했느냐 안 따진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4번 같은 경우는 좀 좀 애매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확실히 맞는 얘기고요 4번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지 그죠? 3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완전 생산품에 대한 내용들이네요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 자, 1번 완전 생산품을 재료로 해서 생산한 물품은 완전 생산품으로 인정된다 그죠? 100% 완전 가지고 만들었으면 뭐 100% 완전이 되겠지 그죠? 맞는 얘기고 식물 생산품의 경우 종자 생산 과정 등은 여기에서 수행되어도 무방하다 그죠? 재배만 그 나라에서 되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산 씨앗을 갖다가 한국에서 재배했으면 그거는 완전 생산 기준에 의해서 한국산입니다 종자까지는 안 보고 재배만 한국에서 됐으면 돼요 자,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산 동물은 출생 및 사육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맞습니다 출생이랑 사육까지 요건을 하고 있어요 출생 이전 단계인 수정 및 임신 과정도 영내에서 이루어져요 완전 생산품은 아니죠 수정 및 임신 과정은 다른 나라에서 돼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는 있지는 않겠지만 한국에 있는 그 암소를 그죠? 이 중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임신을 시켜가지고 이제 한국을 갖고 왔죠 데리고 왔죠 그래서 한국에서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돼 임신은 딴 데서 해도 돼요 임신이나 뭐 그런 수정 단계까지도 영내국에서 수행할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3번은 틀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과정에서 생겨난 폐물 그러니까 비온산지 재료인데 그 비온산지 재료를 이제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이제 부산물이나 그런 나온 어떤 물질이 있다면 그거는 비온산지 재료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완전 생산품이 인정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품의 제조공정 중에 나온 부스레기나 이런 찌꺼기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완전 생산품 인정이 돼요 4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완전 생산품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오네요 1번 한국의 대한농산이 중국에서 휴면 상태의 마늘 인경을 수입 재배 수입해서 재배해서 수확한 마늘로 마늘을 노르웨이로 수출하는 경우 자 한 EFTA가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 보통 식물 같은 경우는 종자는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늘 인경이라는 것은 종자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수입했다 하더라도 재배를 한국에서 했다면 이거는 한국 싼? 한국의 완전 생산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맞아요 완전 생산품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식물은 재배부터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종자까지는 체크 안 합니다 자 2번 한국의 대한농산이 일본에서 살아있는 소를 수입해서 도축한 후 생산된 소고기를 노르웨이로 수출하는 경우 자 우리가 동물에 관련돼가지고는 EFTA 협정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태어나서 자란 소를 도축 이렇게 나와요 태어나서 자란 다시 말해서 그 소가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한국에서 태어나야지 한국산인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일본에서 살아있는 소를 수입했다니까 어디서 태어났겠습니까? 일본에서 태어났겠죠 물론 어쨌든 한국에서는 태어난 게 아니야 다른 데서 태어난 거를 가져다가 여기서 이제 사육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났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완전 생산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은 틀렸다고 할 수가 있고요 3번 한국의 대한농산이 한국에 등록되고 한국 국기를 개항한 선박을 이용해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영해 내에서 잡은 명태를 노르웨이로 수출하는 경우 자 보통 이제 그죠? 등록이 되고 국기를 개항했으면 그 나라 걸로 인정해 주는 게 보통인 거죠 그죠? 보통인데 자 이거는 노르웨인 한 EFTA, FTA입니다 자 EFTA, FTA는 조금 규정이 달라요 자 EFTA, FTA 같은 경우에는 영해랑 공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국의 국기가 등록이 되고 아 당사국의 배가 등록이 되고 국기를 개항했다고 치더라도 공해에서 채취한 것까지는 당사국의 완성 생산품으로 쳐줘요 근데 다른 나라의 영해에 들어가서 채취한 거는 그건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러시아 영해에서 잡았다고 그랬죠 러시아 영해 내에서 잡았다고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죠? 당사국의 영해나 그죠? 아니면 공해만 인정이 돼요 근데 이건 러시아 영해기 때문에 그죠? 인정할 수가 없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한국의 대환자원이 일본과의 합작개발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해상 해저광구에서 채취한 히토류 금속을 노리회로 수출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광물 채굴권이 되겠죠 근데 한 EFTA에서는 이 광물 채굴권도요 독점적인 권리일 경우에만 FTA에서 완전생산 기술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4번 같은 경우는 한국과 일본이 합작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이 독점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한국이 100%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완전생산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본과 합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생산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4번도 틀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EFTA, FTA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선박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광물 채굴 요건이 다른 FTA와 다른 이런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3번, 4번 이거 체크하고선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또 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는 자 여계가공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대한상사는 한국에서 완전생산된 원재료 A를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자 베트남에서 현지 공장에서 추가 가공을 해서 다시 한국으로 재수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에다가 임가공을 주는 거네 즉 여계가공이네요 여계가공 여계가공이 허용되는지 안되느냐 이것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1번 지문 한 EFTA, FTA의 경우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A의 총 추가 가격이 최종 제품 공장덕 가격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재 재료로 간주한다 자 일단 한 EFTA, FTA인 경우 여계가공 허용하나요? 네 여계가공 허용합니다 그죠? 자 몇 프로까지 인정을 하나요? 자 10%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40%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10%까지 인정하는 경우는 이제 모든 그런 일반적인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까지는 이제 여계가공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7개 품목을 따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 품목에 대해서는 40%까지도 여계가공을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한 EFTA, FTA는 여계가공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1번은 옳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틀렸다는 건데 자 뭐가 틀렸나 자 1번 아 2번 한인도 세파의 경우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A의 원산지 투입량의 총가치가 자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한인도 세파 같은 경우는 어 개성공단 제품에 한해서만 여계가공을 허용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베트남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EFTA랑 달라요 한 EFTA는 일반적인 나라 다 되지만 한인도는 베트남만 안 되고 개성공단만 돼요 그리고 또 어디가 있죠? 자 4번 지문에 페루 자 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성공단만 여계가공이 인정이 돼요 따라서 4번도 베트남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 EFTA의 경우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A의 원재료 가공비 운송비 합계가 최종 제품 공산기의 10% 이하인 경우는 원산재료로 간주한다 자 한 EFTA는 여계가공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베트남이든 10%도 이거 깨살 필요가 없어 아예 여계가공 자체를 인정을 안 해주고 있죠 또 여계가공을 인정 안 해주는 FTA가 뭐가 있죠? 자 미국이 있죠 미국 그 다음에 또 칠레가 있죠 칠레 그래서 미국, EU, 칠레 FTA는 여계가공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3번도 틀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 원산재결정기정 중 불인정공정에 대한 규정인데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 한 EUFT에서는 단순한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어떤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이런 거, 장비 이게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단순한 활동 이런 단순한 생산 이거는 뭐예요? 불인정공정에 해당되는 거죠 인정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모위배 충분가공원칙 위배 자 어쨌든 1번에 대한 설명은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고르는 걸 보니까 잘못된 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자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자 2번 자 하나야산 FT에서는 불인정공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도축에는 동물의 단순한 도살만을 의미하며 연이어지는 저장과 운송을 목적으로 한 절단, 냉장, 냉동, 염장, 염수상 훈자 같은 과정은 도축으로 보지 않는다 자 하나야산 FT에서 그렇죠? 이런 도축이면 단순한 도살 그렇죠? 딱 죽이는 거 그러면 딱 죽이면 끝인가요? 그거 갖고 운송도 해야 되고 냉장도 이거 이걸 통틀어 봐야죠 도축은 행위 하나만 갖고 따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은 도축으로 보지 않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다 포함해서 도축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지문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한미 FT에는 산동물의 도축을 불인정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미 FT에서는 이 도축을 불인정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미 FT에서의 산동물의 원산의 결정기준은 뭐죠? CC기준이죠? CC기준 그래서 살아있는 소는 몇류에 분류가 됩니까? 1류에 분류가 돼요 살아있는 소를 도축해서 소고기가 됐으면 그럼 몇류요? 2류죠 자 류가 바뀝니까? 네 류가 바뀝니다 따라서 CC기준이 인정이 돼요 근데 다른 FT에는 CC기준이 인정이 된다 손 치더라도 불인정 공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산질 인정이 안 돼요 하지만 한미 FT에는 불인정 공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CC기준을 허용한 걸로 충족한 걸로 봐서 원산질 인정이 돼요 그게 이제 한미 FT와 다른 FT의 차이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혼동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4번 혼합이나 희석 같은 경우는 사실 뭐예요 단순 그죠? 단순한 활동이 되겠죠 따라서 이 혼합이나 희석 같은 경우는 불인정 공정에 해당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지만 음료나 의약품인 경우에는 이런 것이 실적 변화를 내키는 중요한 공정이 될 수도 있죠 따라서 불인정 공정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코카콜라를 코카콜라 원액이 있죠 그리고 코카콜라 콜라 만드는 게 코카콜라 원액과 그 다음에 탄소 그죠? 이산화탄소 가스 물 이 세 가지를 섞어야 되는데 이 비율 단순히 혼합이긴 하지만 이 비율이 상당한 뭡니까 노하우죠 노하우 이걸 단순 공정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음료나 의약품인 경우에는 혼합이나 희석도 불인정 공정이 아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 자 어쨌든 4번 내용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자 8번은요 한미 FTA죠 그죠? 한미 FTA 에서 이제 원산지 발급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산지 결정기준을 검토한 결과 충족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 하여튼 공통지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수출 물품은요 여성 우주네요 6104에 분류가 되어있고 원산지 결정기준은 류 즉 CC 기준이네요 단 이 괄호 안에 나와있는 내용 그렇죠? 요거는 이제 제외입니다 따라서 요거 같은 경우는 괄호 안에 나와있는 요런 물품이라면 요거는 미국이나 한국 즉 영내산 재료로 사용돼야지만 원산지 인정될 수 있고 아무리 다른 우라 하더라도 비원산지국에서 온 비원산 재료라면 인정이 안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만 했으니까 이거는 선택기준이 아니라 조합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내구에서 재단 및 봉제 기타 방법을 각오가 산정한다 요거 그죠? 7회인가 6회에도 문제가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아주 빈번한 사례입니다 꼭 잘 보시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자 CC기준 플러스 뭡니까? 가공공정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CC기준과 가공공정기준의 조합기준을 할 수 있어요 상당히 원산지가 업격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3번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원산지 재료는 자 문제는 뭘 충족해야 돼요? 3번에서 충족 못했으면 가공공정기준을 이제 충족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3번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원산지 재료는 완제품 가격의 7% 미만인 경우에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자 그 3번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원산지 재료는요 완제품 가격의 그죠? 7% 미만 요거는 이제 섬유에 해당되는 거고요 섬유는 7%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10%예요 그 다음에 이제 1류부터 24류에 해당되는 이런 농산물 농림수축산물 같은 경우는 CTHSH기준 즉 육단의 소 3번 변경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7% 미만인 경우에 원산지 인정이 가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한 거는 좀 문제가 있죠 일단 요거는 꼽아놓고 나머지 것들 한번 봐야 되겠죠 2번 카드한 양모산을 사용한다면 미국산 한국산을 사용해야 된다 자 5106은 아까 예외 규정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6104 5106 다시 말해서 51류에 분류되는 것이 61류로 만드는 데 사용된 거니까 분명히 CC기준을 충족한 건 맞지만 예외 규정 과로한 예외 규정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인정이 안 되죠 따라서 미국산이나 한국산 영내산을 사용해야지만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역외산 재봉사 를 사용한다면 원산지 결정 기준이 부축적 될 수 있다 자 5204는 예외 규정이 나오나요 괄호에 자 5204부터 5212까지 제외된다고 나오네요 그죠 따라서 5204도 역시 영내산 써야 되는데 역외산을 썼다면 원산지 결정 기준이 부축될 수 있죠 자 맞는 얘기가 됐고요 자 4번 3번 변경 기준은 물론 가공공정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된다 그죠 조합 기준이니까 함께 돼야 되는 거죠 조합 기준 그죠 따라서 4번도 맞습니다 따라서 2번 3번 4번은 정확히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 중 누적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자 누적 기준 자 1번 어떤 물품이 원산지 결정 시 최악 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 과정에서 투입 요소를 자국의 꽃으로 간주하는 것을 누적이라고 한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가구라고 치면요 베트남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원목을 가져다가 그죠 베트남에서 합판을 만들었고요 이 베트남에서 만드는 합판을 가져다가 한국에서 가구를 만들어서 필리핀에다가 수출했어요 수출했을 적에 이 인도네시아 원목 원목에 요새 가구를 가구를 수출품 가구를 베이라고 봤을 적에 그죠 이 합판이 그죠 합판이 한 50 원목이 한 30 정도 된다고 치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결국 30%의 부가가치가 발생이 됐고요 베트남에서 몇 프로 20%의 부가가치가 발생이 됐고요 한국에서 몇 프로 50%의 부가가치가 발생이 된 거죠 따라서 더해서 100%가 되는 거죠 근데 자 인도네시아 베트남 한국 다 뭐죠 필리핀 다 한아시아 한아시아 FTA죠 따라서 다 영내국인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이 인도네시아에서 원목을 이제 수출을 해서 베트남에서 이제 그 20%가 됐을 적에 한국에 이제 이 베트남에서 합판을 팔 적에 원산지가 그죠 원산지가 이제 50% 50% 요건데 원산지가 어 이제 30 20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100으로 따지면 어 인도네시아 30%니까 60%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요거니까 베트남 40% 그래서 인도네시아 60% 베트남 40% 그래서 이 합판이 100%가 되겠죠 이거를 한국으로 가는 원산지가 베트남산 40% 인도산 60% 이렇게 하는게 아니구요 그냥 베트남산 100%가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이 인도네시아의 요 원 요 그 원산지 요 부분이 여기에 어떻게 돼요 누적이 되는거죠 그리고 이 합판을 가지고 한국에서 가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필리핀에다 수출할 적에 이 가구가 인도네시아 30% 베트남 20% 한국 50% 아닙니다 또 베트남 50% 한국 50% 아니에요 그냥 한국산 100% 인거에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가 베트남에 누적이 되고 베트남의 부가가치가 한국에 누적이 돼서 100% 한국산이 돼버리는 거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이게 바로 뭡니까 누적기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악 상대국에서 발생된 이런 생산요소를 그죠 자국 즉 한국의 것으로 하는 것 그래서 100%로 하는 것 이거를 누적기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이제 맞는 말이구요 자 2번 누적기준은 누적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에 따라 양국 누적과 다군조로 구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예를 들어서 싱가폴과 한국 미국과 한국 칠레와 한국 나라와 나라죠 그러니까 양국 두 나라니까 양국 누적이 되겠죠 하지만 한국과 아세안 아세안은 여러 나라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 나라가 같이 영내국으로 묶여있는 거니까 이건 다국 누적이 되죠 이런게 다국 누적이죠 그죠 그래서 양국 누적과 다국 누적을 구분할 수 있으며 아세안 및 EFTA와의 FTA는 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여러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다국 누적이 인정된다 그죠 EFTA랑 아세안 이런건 경제 불러이기 때문에 다국 누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점 한 EU FTA는 뭘까요 양국 누적 다국 누적 양국 누적입니다 이유는 한개의 나라로 본다고 그랬죠 다국 누적이 아니에요 양국 누적입니다 한 EU FTA는 양국 누적 양국 누적 기억해두세요 그 다음에 3번 그러니까 2번도 맞는 얘기고 3번 누적 기준은 투입 요소에 따라서 재료 누적과 공정 누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거는 이거는 뭡니까 원목이 원목이란 재료가 합판에 누적이 됐고 합판에 누적이 됐고 다시 말해서 재료 누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적 기준은 재료 누적과 공정 누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현재 발효 중인 모든 FTA에서는 재료 누적만을 활용하고 있다 아닙니다 인도 그죠 인도 아세안 EFTA EU FTA 그죠 여기서가 재료 누적만 허용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요 그죠 재료 누적이랑 공정 누적을 다 허용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FTA에서 재료 누적만을 허용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죠 재료 누적과 공정 누적 그죠 두 개 다 허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 누적만 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EFTA 그죠 한 EFTA FTA의 경우 두 개국 이상의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다수의 재료가 사용되나 최종 생산국에서 충분히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용된 당사국 재료 중 최고 가격의 재료의 원산지를 해당 수준으로 원산지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여기서 이제 그 누적 기도를 적용을 하는데 합판을 가지고 가구를 만든 것 같은 경우는 확실히 뭐예요 확실히 이거는 그죠 가공을 한 거 충분 가공으로 인정이 되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그냥 그냥 우리 뭐죠 그 DIY 가구처럼 DIY 가구처럼 그냥 합판인데 합판을 다 재단까지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그냥 우리 단순 조립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책상이나 그런 가구 사면요 만들어진 거 이렇게 큰 게 옵니까 그렇지가 않죠 다 이렇게 분해돼서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조립도 보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조립하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베트남에서 자 잘라 갖고 왔다 한국에서 단순 조립만 났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뭐예요 충분 가공이 아니죠 따라서 이거는 한국사도 인정해 줄 수는 없어요 그죠 그죠 아 말 잘못했다 한국사도 인정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럴 경우는 충분 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그죠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그죠 자 베트남에서 합판을 수입을 했죠 그죠 이 합판을 수입한 가격 자 이거를 이제 수출품의 원산지로 간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이 합판의 그 가격을 알 수가 없으면 알 수가 없으면 지급한 그죠 지급이 지급이 이제 그 그 비용을 지급한 그런 그 재료 중에서 가장 그 비용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최초로 확인 가능한 그런 가격 그죠 그거를 이제 그런 재료를 원산지를 이제 그 그 수출품의 원산지로 간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EFT, FTA 같은 경우에 한 EFT, FTA 그 3조에 나와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번에 1번, 2번, 4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틀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FTA 재료 능력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료 능력과 공정 능력을 다 허용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따라서 모든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4번 4번 같은 경우 헷갈리시면 안되고 그죠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 10번 현재 발효 중인 FTA에 따른 원산제 결정 기준 중 중간제 규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자 지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1번 현재 중간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모든이란 말이 있으면 조금 그래요 그죠 자 모든 FTA는 자가 생산한 재료에 대해서만 중간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 그렇습니까 자 자가 생산한 재료에 대해서만 중간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요건이 있는 FTA는 칠레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그 다음에 그죠 미국 그죠 요건 이제 중간제로 해서 지정을 하게끔 하고 있고요 반면에 한 EFTA, FTA나 EU 그러니까 유럽 쪽이 되겠죠 EFTA나 EU 같은 경우는요 이런 중간제에 대해서 이런 관련된 규정이 없어요 그죠 이런 규정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면 중간제 인정 안 해주는 건가 자 그건 아니에요 중간제 규정이 없다고 해서 중간제 인정 안 해주는 게 아니다 그죠 어떤 그 외부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할 경우에 폭넓게 롤업 롤업이 이제 중간제 규정이죠 롤업은 이렇게 만단 얘기잖아요 보잭이다 짐 싼다는 얘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싸가지고 롤업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게 롤업이죠 그래서 이렇게 롤업 규정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EFTA나 EU 같은 경우는 중간제 규정이 없긴 하지만 중간제 그 내용도 인정하는 그런 쪽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페루 같은 경우 한국 페루 한 페루 FTA협정 같은 경우는 영래 생산 영래 생산품에 관련된 그런 규정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모든 FTA가 뭐 자가 생산 재료들에서만 중간제로 지정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영래 다른 업체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2번 아세안 인도와 FTA에서는 중간제에 대한 규정이 없고 국내법에서도 중간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자 아세안 한아세안 FTA랑 한인도 FTA에서는요 중간제 규정이 그렇죠 없는 거는 맞아요 그렇죠 없는 거는 맞지만 없는 거는 맞지만 이 인도 같은 경우 인도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국내법에서 조차도 중간제 규정이 없어요 하지만 아세안 같은 경우는 아세안 같은 경우는 FTA 특례법에 의해서 중간제를 인정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인도만 하고 인도와 이렇게 해서 아세안이 없이 인도만 나왔으면 맞는 말인데 아세안이 있기 때문에 아세안은 국내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세안이 있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2번은 틀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미국 EUIFT에서는 중간제의 가격 계산 기준에 대한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자 요거는 미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EFTA랑 EU가 되겠어요 EFTA랑 EU는 중간제의 가격 계산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기업회계 기준이 요게 결론적으로는 중간제 인정해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다 그 얘기였죠 제가 아까 지문 1에서 얘기한 거 그죠 따라서 3번은 EFTA랑 EU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미국이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칠레 싱가포르와 FTA에서는 중간제를 구성하는 전단계 재료가 부가가치 기준 적용 품목인 재료는 중간제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중간지정할 수 하지만 미국 한미 FTA 같은 경우는 중간제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칠레 한 싱가포르 FTA에서 이제 안 된다는 얘기지 한미 FTA에서는 전단계 재료가 부가가치 적용 품목인 재료로 하더라도 지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폭넓게 롤업이 인정되고 있는 거죠 한미 FTA 같은 경우는 원산지 부가가치 기준일 경우에 중간제 즉 롤업 기준을 10분 활용을 해서 원산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2, 3번은 틀렸고 4번이 맞았고요 그 다음에 11번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을 물리적 획재로 구분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체 가능 물품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볼트나 너트 같은 거 재고관리 기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특례가 인정된다 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대체 가능 물품의 재고관리 기법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1번 칠레 싱가포르 미국 페루 여기 FTA에서는 FTA 협정에서는 재료는 물론 상품까지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재료뿐만이 아니라 상품까지도 적용이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 2번 재고관리 기법은 그 제품을 수입한 최악당사국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고관리 기법은 그 제품을 수입한 그 제품을 수입을 한 최악당사국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이것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수입한 최악국입니까 아니죠 수출한 최악국이죠 그렇죠 보세요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한단 말입니다 제품을 만드는데 그 제품을 만드는데 볼트나 너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 뭐라고 그래요 대체 가능 물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물리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한 볼트너트와 한국에서 납품받은 볼트너트를 안 섞이게 하면서 물리적으로 구분하면서 제품을 만들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게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그냥 물리적으로 섞어서 써요 다만 회계적으로 구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산 볼트가 천 개고 한국산 볼트가 만 개면 만 천 개 중에서 어쨌든 만 개만 원산지 그쪽으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만 개 속에는 중국 것도 조금 들어갈 수가 있겠죠 상관없어요 어쨌든 동질한 걸로 보는 거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대체 가능 물품의 재고관리 기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관리 기법은 수익국 최악 당사국의 어떤 회계 원칙이 아니라 수출 국이 되겠죠 수출국에 최악 당사국에서 적용 가능한 그런 걸로 의해서 적용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2번이 틀린 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대상물품의 종류의 제한이 없이 대상물품의 종류의 제한이 없어서 공산품에도 적용 가능하며 한 기법을 선택하면 당의 회계연도 계속 적용해야 되다 네 맞습니다 선입선주법을 여기 썼으면 그 회계연도에는 계속 선입선출부만 써야지 그래야 안 헷갈려요 그렇죠 자 맞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EFT의 EU 터키 EFT 협정에서는 재고관리 기법을 적용을 하면 세관 당국의 사전 승인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 이 내용도 맞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금 좀 재고관리 기법에 대해서 조금 좀 이면적인 좀 깊은 내용까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다음번 시험 문제 혹시 재고관리법 나오더라도 충분히 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죠 1번 3번 4번 내용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이거 기억을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1번까지 문제 풀고요 나머지 12번선부터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